정리식 원칙 분할 매수로 정해진 날짜, 일정한 금액만으로 분할 매수하고 있는 태계이왕이라고 합니다. 제가 세운 원칙 매주 월요일마다 매수한다, 음전상태일 때 매수한다, 정해진 날짜, 일정한 금액으로만 매수한다 라고 원칙을 세우면서 벌즈, XXL, TQQQ, TSL3를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레버리지 투자를 부동산의 관점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한국인의 본성은 부동산의 강한 멘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왼쪽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산 구성을 차례대로 보시면 한국과 미국은 비금융 자산과 금융 자산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미국은 주식 자산 비중이 높습니다. 세계 경제제국 미국부터가 주식 자산이 높습니다. 한국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이유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한다 라는 전제조건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서 음마아파트가 주춤 하락을 했지만 몇 년 후면 다시 상승할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미국 주식 투자에 적용을 시킨다면 한국보다 더 잘 살고 경제대국인 미국에 투자한다면 서울 아파트 수익률보다 미국 주식 수익률이 더 높을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폭락장에서 3배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면 한국 부동산이 오른 기간 동안에 몇 배 높은 수익성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영상 썸네일에 붙인 사진입니다. 한쪽에서는 야 배다 라고 외치고 반대편에서는 와 섬이다 라고 외칩니다. 멀리서 보니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 구조를 기다리는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 부동산의 관점과 미국 주식 투자의 관점도 이처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 제목과 같이 부동산의 관점으로 레버리지를 산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관점을 조금만 달리 본다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다른 차이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스닥이 폭락하면 기본 마이너스 20% 하락합니다. 하지만 나스닥 역사상 마이너스 20% 하락 손가락 안에 들어옵니다. 현재 2022년 마이너스 20% 하락이 역사상 손가락 안에 들어왔습니다. 나스닥 상승장 맞이하면 기본 40% 50% 상승하며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에서 다시 행보하고 하락하는 것이 지금까지 나스닥이 온 패턴이었습니다. 지금 차트는 나스닥 100을 3배 추종하고 있는 TQQQ라는 3배 레버리지 ETF 상품입니다. 나스닥이 상승장을 맞이하면 기본 40% 50% 상승한다 회복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3배 추종하고 있는 TQQQ는 기본 120%에서 150%의 상승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건은 떨어질 때마다 평당가를 낮춰가며 수량수를 모아갖고 상승장 시 수익률을 극대화 시켰던 작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과 주식의 차이점을 간단히 보시면 부동산은 폭락장에서 평당가라는 것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실거래에서 거래되면 그대로 낮은 시세로 맞춰지게 됩니다. 정말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경매라든지 금매로 내놓게 됩니다. 주식은 폭락장에서 평당가라는 것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평당을 낮추고 수량수를 모아서 상승장 맞이 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내 돈을 직관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3배의 레버리지는 특성상 분할 매수하지 않고 원금 그대로 갖고 계시면 원금이 녹는 성질이 있고 상승장 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폭락장에서 계좌 음전 상태마다 분할 매수로 평당을 낮추고 원칙 분할 매수를 해서 수량수를 모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배의 레버리지 투자는 변동성이 아주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자만의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실패 확률을 낮추고 심리적 요소까지 갖춰서 대응할 수 있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실패 확률을 낮추고 심리적 요소까지 챙기기 위해서는 정해진 날짜와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계좌가 음전 상태일 때마다 적립식으로 원칙을 세워서 후회 없이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비중 조절도 해주셔야 됩니다. 현금 50%, 주식 50%의 1대1 비중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1대1 현금과 주식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한국 부동산의 우상향 관점을 가지고 미국 주식을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한다면 미국 주식 상승 사이클이 왔을 때 3배 레버리지는 150%에서 최대 300% 높은 수익이 가능하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드리면 3배 레버리지 ETF를 한국 부동산의 관점과 적립식으로 원칙을 세워서 분할 매수한다면 미국 주식이 상승 사이클에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3배 레버리지 상품들은 150% 높은 수익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는 워렌 버핀 명언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부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트레이딩을 잘하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월급 받고 부자가 되고 싶은 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은 시간에 편에 서서 떨어질 때마다 적립식으로 원칙을 세워서 후회 없이 분할 매수하는 것이 현명한 선수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재료인은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